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양문석의 편법대출 논란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마을군고 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을 올 것과 관련해서 현장감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8시간이 넘게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양문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마을군고가 딸명의 제출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즉 새마을군고가 이 말도 안 되는 편법대출을 먼저 제한했다라는 게 양문석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새마을군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한 안했다라는 거예요. 대출 제한 안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새마을군고가 무슨 대출을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새마을군고 대부업체입니까? 문자 보내요? 전화 보내요? 새마을군고가 양문석한테 아휴 11억 대출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딸 명의로 사업자 내세요. 그러면 딸 명의로 담보 잡아서 11억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한을 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냐고요. 그런데 이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양문석이가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건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알아보니까 양문석이가 딸을 사업자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통신판매업.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업자 등록, 그 많은 사업 분야 중에서 왜 하필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했는지 저는 이걸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통신판매업으로 20대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를 주고 그렇게 대출을 받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인의 솜씨가 아니다. 이건 전문가의 솜씨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해야 된다는 겁니까? 단순히 해명으로 조사나 끊을 이기가 아니라 수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고발했어요. 양문석 검찰 고발했습니다. 사기 여모로서. 과연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떤 진실들이 밝혀질지 제가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양문석이 빼지를 다냐 안 다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직면에 있는 이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딱 하나가 걸려버린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잘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만 되면 민주당이 항상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짜뉴스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가짜뉴스를 뿌렸잖아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김만배 신앙님 허위녹취록. 실제 작년 한 해 10대 가짜뉴스에서 1위를 먹었던 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가짜녹취록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선 직전까지 뭐 한 겁니까? 475만 명한테 뿌렸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런 뉴스타파의 가짜뉴스 배후에 민주당 더 나아가 이재명 선대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를 된다는 겁니까? 그 배후가 누군지, 그 가운데 이재명과 이재명 선대위가 있는지 분명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뿌린 게 저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타임라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3월 6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어떤 인물을 등장을 시켰습니까? 바로 조우영이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자금과 관련돼서 이거 조우영의 돈이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더 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문 속 조우영 부산저축비자금 관여정황이라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지금 뉴스타파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로 등장을 했고 그것을 이재명이가 뭐한 겁니까? 지난 대선 토론 때 심지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조우영에게 커피를 왜 사주었냐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이것을 어떻게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엮어보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좌파들의 가짜뉴스의 전말이었다고요. 전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짜뉴스가 여기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선 바로 거의 직전이죠. 3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이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기 바로 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리포엑트. 이철수 최재경 녹취록이 보도가 됐어요. 이철수 최재경 녹취록. 자 여기 안에도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바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철수라는 사람과 최재경이 대화를 가짐에 있어서 또다시 부산저축은행 얘기가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렇게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어떤 진실이 드러났습니까? 그거 가짜 뉴스였잖아요. 실제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검찰에서 나 최재경 만난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뭐하는 겁니까? 최재경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녹취록을 만들 수가 있냐는 겁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철수라는 사람은 최재경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녹취록이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실제 언론에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전말이 밝혀놨습니까? 야당 보좌관을 최재경으로 둔갑시켜 보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둔갑시켜서.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이걸 문서화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배경에 누가 있느냐? 배후에 누가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야겠죠. 그래서 검찰은 실제 이 가짜뉴스 배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선 캠프를 의심을 했고 더 나아가 실제 검찰은 민주당 화천대유 TF에서 조작 정황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발표까지 지난해 12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검찰은 지금까지 뭐를 했냐? 실제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을 압수수색했으며 더 나아가 민주당 인사까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물증. 진술이 아니라 물증이 있어야죠. 어떤 물증? 실제 이 가짜뉴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실제 그 문서들이 오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가졌는지. 실제적으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증을 검찰이 찾아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고발방 텔레그램을 복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복구. 자, 그러면 이 윤석열 고발방이라는 텔레그램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냐면요. 바로 이런 게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최재경 가짜뉴스 녹취록이 29페이지짜리 문건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윤석열 김만배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 지금 뭐하는 겁니까? 검찰이 확보한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재경 가짜 녹취록이 있는 것을 문건이 만들어져 공유됐다라는 것을.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문건을 이제 누가 작성했는지, 더 나아가 왜 작성했는지, 그 더 큰 배우를 검찰이 앞으로 조사하면 이 수사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꼬리의 꼬리를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할지, 과연 어떤 배우가 등장을 할지 저는 기대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꼬리가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꼬리를 밟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지만 저 수사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뭐하는 겁니까? 그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에 그 진실이 저는 더 빨리 끌어올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이 이길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짜 뉴스를 진실로서 타파하는 것. 두 번째,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저는 좌파들 때려 눕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와 관련된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도 관련된 뉴스 계속 잘 수집을 하고 자료 잘 수집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기 편하시게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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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